호야이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출근중이에요 신사옥으로 신사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짠 여기가 저희 신사옥입니다 H로고도 있어요 핫핑 너무 예쁘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와 이거 봐봐요 우리 스튜디오는 여기 4층에 있어요 6층은 식당 2층 3층은 물류 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에는 포르쉐가 들어와요 포르쉐? 진짜? 저희도 열심히 일해서 포르쉐 가고싶어요 일단 우리 면허부터 따자고 올라가볼까요? 올라갑시다 사무증 이렇게 되고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안녕 엘리베이터도 진짜 이뻐요 호텔 엘리베이터 같지 않나요? 층에서 사무증 이런거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우와 우와 진짜 좋아 여기가 5층 3층 진짜 엄청 좋게 돼있어요 이게 해석하면 뭐죠? 하면 된다 화이팅 저희는 이제 출근을 해서 출근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출근도장을 찍으러 갑시다 우리 늦은거 아니지 빨리 가자 출근 도장을 이나의 지문찍기입니다 이나의 지문찍기입니다 저희가 저희 사무실을 소개해드릴게요 짠 여기가 메인 오피스에요 그리고 가볼까요? 여기가 여기가 회의실 저희 회의실입니다 너무 좋죠? 뷰도 진짜 이뻐요 여기가 웹디언니들이 저희 사진 작업해주는 곳입니다 지금 엄청 열일하고 계시죠?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에요 스튜디오 병상신입니다 이렇게 택지도 있고요 휴가 끝내줍니다 굿마리 저를 일찍 출근하셔서 열일하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희 코디랑 코디용품이요 코디용품들이 다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신발 가방 모자 그리고 짠 조명 봐요 조명 예쁘죠?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진짜 올해 촬영 끝에 진짜 옷을 빨개가 되셨거든요 맞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안 돼주세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짠 자 어때요? 주방에 갈아입자? 아니에요 찍읍시다 클로우접이요 클로우접 갈게요 네 뭐야? 아니요 전집에 이제 전신 이제 전신 이제 전신 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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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는 커플촬영 으악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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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잘못 생각했대 왜? 아 고기를 여기다 뿌려줬어 고기 여기다 뿌려줬어 아 고기도 우와 나 오징어 진짜 좋아해 오징어 두 군데도 아마 해야지 나 진짜 싫어질 것 같아 참새 오지랖 요거는 어디서 먹을 거다 둘씩 많이 둘 한번 한번 더 먹자 잘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학교님들 덕분이에요 학교님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매운다 나 진짜 많이 먹었다 진짜 맛있다 자 우리 밥도 먹었는데 밥 한 판? 고고! 고고! 여러분 이제 인하가 이상해요 인하 뭐해? 나 지금 광합정주 눈 안 부시니? 아 너무 좋아 컵도 두 개 챙겼구나 나를 위해서 차 안전 아무것도 없어 백화점으로 고! 도착 올라가는 거야? 저희 매장으로 갈 거예요 7층이죠 여기 저희 매장이 이렇게 있어요 코디도 예쁘게 나왔죠 앞으로 신상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접니다 혜민이다 어 난 똑같이 돼 혜원이 여기 바지들 혜민이 마네킹이 여기 있어요 반갑다 반가워 반가워 이거 다리 치는 거지? 나 해볼까? 옆에서? 응 해볼까? 찢어지지 모르겠는데 오 됐어 여러분 저 맞아요 저 맞아요 저예요 저예요 감사합니다 저예요 야 인하야 이거 잘 어울린다 여름에 입고 다니면 귀여울 것 같아 한번 입어먹어봐 세븐이에서 내가 찍었던 거야 응 응 입어먹어봐 헉 뭐야? 끼였어 끼였어 어떡해 끼였어 끼였어 아니 어떡해 잠깐만 안녕 안녕 왜 거기서 나와요 거기 있었어요 저희 하핀 인형입니다 다들 아시죠 유명한 이나랑 같이 투션 안녕 귀엽게 손 흔들어주세요 머리 조심 왓츠우 괜히 우리까지 예쁜 짓 한번 해주세요 예쁜 짓 알파 에코의 인형 우리 제일 심플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먹네 먹네 끊어 자 나 물닭 먹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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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입 줘야지 안돼 먹지니 못해 안돼 먹으라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먹으라고 땀이 난리 대전 lower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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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화날래? 네! 우와! 우와! 아주 귀엽다! 안녕! 안녕! 하핀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